오늘은 21년 9월 얼마 전에 쳤던 모의고사 18번부터 30번까지 분석할 거고요. 그냥 멍때리고 영상만 보지 말고 필기도 꼼꼼히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복습한 다음에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좋은 성적 내기를 바랍니다. 18번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소재부터 정리해야겠죠? 소재는 정답 나왔던 것처럼 강당 폐쇄 안내입니다. 첫 번째 문장 들어갈게요. 그러면 더글라스스쿨, 대형고등학교의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들, 뭐 이런 식이죠? 자, as you know, 네가 알다시피 our school was built, 여기서 BPP니까 수동태 밑으로 한번 쳐주고요. 체크해 줍시다. over 150 years ago, 그러면 150년도 더 전에 지어졌대요. 굉장히 전통 있는 학교네. 자, while 동그라미 치고요. 콤마 한번 끊어줄게요. 부사절이죠? 자, while은 접속사, 뭐 뭐 지만으로 해석할게요. 여기서는. 그러면 be proud of도 한번 체크해 줄까? 뭐 뭣이 자랑스럽다라는 얘기지. 우리는 자랑스러워. 뭐가? 우리 학교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 150년이나 됐으니까. 굉장히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데. 우리의 facilities, 시설들은요. are not exactly what they should be. 그들이 옳은 것은 아니다. 그치? 정확하게. what부터 문장 끝까지 네모 가로 묶어주고요. what은 여기서 겉 해석하겠죠. 그러면 they should be for more than schooling. 어떤 현대의 교육을 위해서 맞는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아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후지단 얘기죠. 그죠? 우리가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문장 들어가면요. thanks to. 동그라미 쳐주고. 덕분에. 라는 얘기지. 그럼 뭐 덕분에? generous. 어떤 관대한, 아낌없는 이런 얘기지. 그러면 아낌없는 기부 덕분에. 됐니? 어디를 향한? school, foundation, 학교 재단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기부를 해주셔서. 이런 얘기지. we will be able to start renovating. 여기서 start 나오고요. ing 체크해주고. start는 시작동사죠. 시작동사의 특징은 뭐예요? 뒤에 동명사나 토부정사를 둘 다 붙일 수 있죠. 그러면 start to renovate.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renovate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에 대한 보수냐면요. those parts. 그러한 부분. 응? 그러한 부분? 앞에서 나온 적이 없는데 그러한 부분이라고 그러잖아. 그치? 그럼 뒤쪽에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설명해주는 내용이 있을 거니까 기다려보고요. those parts of our campus. 우리 학교의 그런 부분. 좀 그런 부분. 후진 부분. 그치? 근데 나오죠? that 부터 문제 끝까지 뼈젓가루 묶어서 이 that이 those parts를 소식합니다.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앞에 지금 parts 복수명사 와 있죠? 그래서 have pp. 현재 완료인데 수일치까지 확인해줘야 됩니다. okay? has 들어가면 안 돼요. 그치? 이 부분은 앞에 지금 단수명사가 쫓아와 있죠? 그러니까 별표 하나 쳐줄만 합니다. okay? outdated. 형용사인데 구식이 된. 그러니까 데이트. 날짜에서 벗어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옛날 거라는 얘기지? 선생님처럼. 자, 그래서 캠퍼스에 어떤 구식이 되어버린 그런 부분에 대한 리노베이딩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we hope 우리는 희망하죠? this부터 끝까지 네모가로 묶어주고요. 그죠? hope의 목적절인데 that이 생략돼 있습니다. 명사를 접속사 that이 생략돼 있어요. cause으로 그냥 해석해줘야 됩니다. this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수작업 리노베이션을 얘기하겠지? 그러면 이런 보수작업이 will help provide 여기서 help 동사원형 나온다. 그치? 토부정사 너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hope to provide our student with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학생들에게 제공할 거예요. 뭐를? best education possible 가능한 최고의 교육 그치? 최고의 교육을 제공할 겁니다. 나는 쓰고 있네요. 여기서 토부정사는 위에서 해석해줍시다. 토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 뭐뭐하기 위해서 in order to so as to 가능하죠. 자, 그래서 나는 쓰고 있어요. 뭐?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치? 자, 여기 that부터 문장 끝까지 네모거로로 묶어줄게요. that은 명사절 접속사죠. 그치? cut. 그러면 that 이해하라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글을 씁니다. 뭐예요? 강당이 그치? 강당이 well, the first building 첫 번째 건물이 될 거래요. 어떤 첫 번째 건물? closed부터 문장 끝까지 뼈조까로 묶어서 building 소식하고요. 이 closed에 ed 별표 넣어줄게요. 과거 분사입니다.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repair를 위해서 닫혀지는 첫 번째 빌딩이 될 것입니다. 이해가나요?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학생들은요. will not be able to use the auditorium. 그러면 강당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얼마 동안? for about one month 대략 한 달 동안 그치? while 동그라미 치고요. 아까 while은 뭐뭇지만이었죠. 이번엔 동안에로 해석할 겁니다. 그럼 일단 repairs are taking place 여기서 take place 라고 얘기하면 뭐뭇이 발생되다 뭐 일이 진행되다 일어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 적어놓으세요. 자, 여기서는 진행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겁니다. 그러면 수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해갑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그러면 we hope that that 이하를 희망합니다. that부터 문제 끝까지 네모걸어로 묶어주고요. that은 역시 명접입니다. 동사 바로 뒤에 있으니까 got 해석해주고 쭉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희망하는데 뭐 네가 이해해주기를 그치? 근데 목적어자리에 의문서로 시작했네요. how부터 문제 끝까지 다시 한번 네모걸어로 묶어줍니다. how 의 disbriefing confidence 이 짧은 불편함 그치? 얼마나 이 짧은 불편함이 주어되겠고요. will encourage 동사죠. 장려할 것인지 뭐를? community wide benefit for years to come 여기서 두 동그라미 쳐서요. 다가올 수년 동안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요. 수고로 그냥 for years to come 그럼 향후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럼 향후 몇 년 동안 지역사회 전체 community wide 지역사회 전체의 benefit 혜택을 어떻게 장려할 것인지를 너희들이 그 즉 학부모님이랑 학생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죠. 정리됐나요? 오케이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심경을 묻는 문제였어요. 그죠? 소재는 적으세요. 친구들과 작별하고 시드니를 떠나야 한다는 말을 들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이름이 에반이네요. 야 너 이름은 뭐니? 난 에반인데? 자 그래서 에반의 아이는요 open the wide open the wide 그러니까 크게 떴대. 그게 무슨 얘기야? 휘둠그레졌대. 그리고 그의 입은요 made the shape of an o 그러니까 입이 오자 모형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지. 그치? 자 여기서 콤마 위치 같이 묶어서요. 여기 콤마는 end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입모양 오자의 shape는요. 그치? 일어났대. whenever 주어 동사 그럼 뭐 뭐 할 때마다 이렇게 되는 거지? whenever 주어 동사 그러면 무언가가 something이 그를 놀라게 할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었다라는 얘기지. It don't mean we're living 시드니. 너 의미하는 거 아니지? 뭐라고? we are living 시드니. 시드니 아니죠. 시드니야. 시드니. 그래서 너 지금 손쓴니? 자 그래서 we are living 시드니. he asked. 그가 물었습니다. 우리 시드니 떠나는 거 아니죠? 라고 물어본 거지. 그치? his mother had just told them that this 생략되어 있지만 여기서 head pp 밑줄 쳐줘야 되겠네. head pp 밑줄 치고 과거 완료죠. 그치? 그러면서 told는 지금 몇 형식 동사니? 사형식 동사지? 힘이 io day 부터 문제 끝까지 네모가로 묶은 다음에 여긴 dio 그러면 io에게 dio 라고 막 말했다 라는 얘기지. 뭐라고 그에게 말했냐면요. they were living sitting there for his father's work 그러면 그들이 그러니까 그 가족이 아빠 일 때문에 시드니를 좀 떠나야 된다 라고 그에게 막 얘기한 참이었어요. 그러나 그치? but what about school? 근데 엄마 학교는요? 라고 에반이 물었죠. 그치? 여기에서 interrupting의 I in stonegram을 쳐줄게요. 분사고문입니다. 우리 수업시간에 분사고문 설명한 것 같은데 그쵸? 여기서는 하면서 해석할 거고요. 그녀를 가로막으면서 그러니까 말을 가로막은 거지. 그녀 말을 잘라먹으면서 그치? 엄마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어? 학교는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버르장머리 없이 여기서 a thing이 나오는데 이 사이에 우리가 관계대명사 which 넣어주고 is which is 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위치는 앞에 있는 콤마랑 더불어서 계속정용법으로 해석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녀의 말을 잘라먹으면서 이렇게 에반이 얘기했던 거는요. 어떤 것이었대. 어떤 것이었냐면 히부터 문장 끝까지 뼈조까로 묶어갔고요. 앞에 있는 a thing을 수식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돼요. 일단 한번 끊어줄게. 어디서? but 앞에서 그리고 but은 세모 쳐놔요. 그러면 두 개의 절이 a thing을 수식하고 있다는 걸 알겠죠? 자, 근데 앞에 거에 보니까 주어동서 주어동서가 연달아 나옵니다. 그죠? 흰 유를 동글거로 묶어볼게요. 자, 그러면 삽입절 처리되면서 주어동서 나오고 두의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서 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서는 언제나 생략이 가능하니까 여기에 위치나 대시 생략되어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러면 그가 알지만 뭐? he was not supposed to do 그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 느낌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가 알기에 하면 안 되는 건데 라고 아는 거지. 그치? 그러나 위치 또 한 번 나오죠? 얘도 역시 목적격 관계대명서 되겠네. 근데 여기도 보세요. he felt he would 주어동서 주어동서 똑같이 또 나왔죠. 자, 그러면 역시 여기 똑같이 he felt를 동글거로로 묶어서 삽입절 체크해 줍니다. 그러면 그가 느끼기에 he would be forgiven 여기서 bpp니까 체크해 주고요. forgiven은 용서하던데 bpp니까 용서를 받아야 되겠지. foreign disoccasion 이거는 수거로 이번만큼은 이번에는 이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을 것 이라고 그가 느끼는 것이었다. 됐니? 왜냐하면 그만큼 그를 놀라게 한 일이잖아. 갑자기 전학 가야 되니까. 그치? what about car and daniel and martin 집이 이사 가야 되는데 친구들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what about 어쩌고요 이런 얘기겠지? 누구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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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요? how will they know 그들이 어떻게 알아요? where am 이거는 네모걸어로 묶어주세요. 그치? 의지동이야. 그럼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알아요? 언제? 왼동그라미 쳐줄게요. 부사절입니다. when we want to do things together 우리가 함께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걔네들이 나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약간 철없네요. 그의 엄마가 told them that that yeah 라고 또 말했죠? 역시 사형식 동사고요 i-o 나오고 di-o 나옵니다. that 은 문장 끝까지 연결될 거고요. 오케이 됐절 안에 살펴보면 중간에 but 이라고 크게 있습니다. 그저 눈에 확 띄자 but 세모 쳐주고 그러면 두 개의 됐절이 그저 목적 얼클 합니다. 역시 명접이니까 겉 해석할 거고요. he would have to say goodbye to his friends for the time being 여기서 for the time being 나오죠? 밑줄 쳐주고요. 얘는 당분간 for a while 이 정도로 바꿨을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가 지금 당장은 당분간 친구들과 작별인사를 해야 되겠지만 that she was sure 그녀는 확신합니다. 뭐라고? even 여기서 even부터 문장 끝까지 네모 가로 다시 한번 묶어줄까요? 주인공이 would say them again them이 누구예요? 친구들 아까 카리랑 마틴 이런 애 있죠? 걔네들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확신했어. Say goodbye to them? 안녕이라고 말하라고요? Say goodbye 다시 한번 작별인사를 네 좀 징징대네요. 엄마는 짐 싸고 이사비용 어떻게 낼지 걱정하고 있는데 He kept repeating himself. Keep ing 체크 한번 해줘야 되겠죠? Keep ing는 계속해서 뭐뭐하다. 그러니까 그 말을 계속해서 되뇌었다는 거야. 독백했다는 얘기지. 헐 웃짱 웃짱 이러고 있는 거지. 자 sounding 동그라미 쳐주고요. 분사 고문입니다. end 줄게요. 접속사는 end로 줄게요. and he sounded 원래 이렇게 됐겠지. 여기서 ing 나왔다는 건 뭐야? 앞에 시자랑 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sounded 로 변신되어야 되고요. sounding more and more more and more 는 점점 더 라는 뜻이죠. 그제? 그러면 점점 더 어떻게 되고 있어? 근심이 되고 있는 거지. 불안해지고 있는 거야. 그제? with every repetition 그럼 그 말을 되뇌일 때마다 계속해서 조금씩 불안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네. 다음 장 아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20번이고요. 주장을 묻는 문제였어. 소재는 곧 답이었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소재에 정리해 주시고요. 첫 번째 문장 들어갑니다. 그럼 without 뭐뭐 없이는 지도 없이야. from their teacher 그러면 선생님의 지도 없이는 학생들은요. will not embark embark on 그러면 뭐뭐에 착수하다 뭐뭐에 나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여행에 나서지 않을 거래? 뭐에 대한 여행이에요? development까지가 journey 소식하죠? 그러면 개인적인 어떤 발달의 여정에 되니 death부터 문장 끝까지 빼족하러 묶어주고요. 얘가 journey 소식하는 거겠죠. death은 주격관계대명사되고요. 수일치 오는 거 확인해 줘야 됩니다. 혹시 선행사가 development로 받더라도 역시 수일치는 동일하게 옵니다. 자 그러면 협력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치? recognizes 인정하는 그래서 인정하는 개인적 발달의 여정에 나서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이 필요함 그치? 자 left to 여기서 분사 구문으로 시작하는 건데요. 분사 구문 되게 많이 나오네요. 이번에 그쵸? 자 여기서 being입니다. being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사 구문 만들 때 비동사에서 파생된 being이나 having bee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략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치? 여기에는 지금 being이 생략되어서 left라는 pp만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원문 같은 경우에는 if they are 써주세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어? 뒤에는 미래의 시제인데 왜 여기는 비동사 are을 현재형으로 씁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if 조건문에서는요. 미래의 시제를 안 쓰고요. 현재 시제로 미래의 시제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will be 쓰면 안 됩니다. because they are 이렇게 해서 바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면 if they are left to their own devices 여기서도 체크를 하나 해줘야 되는 게 live to one's own devices 그러면 뭐뭇을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 학생들이 그치? 내버려 두어지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어지면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해주면 they 학생입니다. 학생들은요. 어떻게 본능적으로 되어질 거래. 점점 더 어떻게 되게 경쟁적이게 with each other 서로 간에 그죠? 자 니들 놀아보시지 그러면 막 서로 경쟁하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they will compare 그들은 어떻게 해요? 비교합니다. 뭐래? scores, reports, and feedback 이런 것들을 이해가니? within the classroom environment 교실 환경 내에서 그러니까 교실에서 서로서로 이런 거를 막 비교하고 하하 너 나보다 못 봤네 이러면서 무시하고 그치? just as they do 그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in the sporting arena 스포츠 경기장에서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just as 는 뭐뭐마 마찬가지로 입니다.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로 걔네들은 서로 비교질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we don't need to teach our students about winners and losers 우리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뭐요?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학생들에게 뭐에 대해서? winner와 loser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과 주성이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the playground and the media do that film 그러면 뭐예요? 운동장과 미디어 즉 스포츠 경기장과 미디어가 do that 여기서 do that이 받는 건 뭐예요? 요 두가 받는 건 위에 있는 teach입니다. 그죠? teach예요. 그러면 teach our students about winners and losers for them 그들에게 그러면 그들한테 그렇게 해줄 거다 누가? 주어들이 이해가죠? 그러나 however 네모 별표 쳐주고요 we need to teach them 위에 거는 필요 없는데 이건 좀 가르쳐주자 라는 거지 그들에게 여기도 teach 사형식이네 그치? 그들에게 that 이하를 해석해 주는 거겠지? 자 that부터 문장 끝까지 네모 가로 묶어주고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그 문장 구성은 좀 달라요 근데 일단 맥락이 같기 때문에 일단 묶었거든요 한번 볼게요 that there is more to life than winning 한번 끊어줄게요 그럼 여기까지는 절이죠 뭐래 승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라는 걸 학생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됐니? 여기서 and 나옵니다 세모 표시 해주고요 그리고 about the skills 여기서 about the skills 이거는 지금 명사절이 아니잖아요 그치? 그치? teach them about 이렇게 가는 거고요 여기서는 teach them that 그래서 얘가 do가 됐었던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문장 구성은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선생님들께 같이 묶었어요 about the skills they need 여기서 day부터 문장 끝까지가 뾰족거리로 묶여서요 앞에 있는 skills 소식합니다 they need for successful cooperation 자 cooperation 별표 하나 쳐줄게요 핵심어구입니다 성공적인 cooperation 협력을 위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이해갑니까? 음 그래서 야 살다 보면은 크 경쟁이 다가 아니야 우리 같이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야 딱 이거죠 그치? 그러면서 grab 자 그룹인데요 어떤 그룹이에요? working부터 successfully까지 뾰족거리로 묶어서 앞에는 그룹 소식해 줍니다 ING 체크해 주고요 자 working together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함께 일하는 집단 그러니까 협력하는 집단은 requires 요구합니다 그치? 뭘 요구해요? individuals 개개인들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어떤 개인이에요? with 자 with부터 문제까지 빼줏거리로 묶어서요 앞에는 individuals 소식합니다 가진인데 뭘 가진? multitude of 이게 a number of랑 같은 거예요 다수의 다양한 그치? 다양한 사회기술 as well as가 나오네 뭐 뭐 뿐만 아니라 라는 얘기지 그치? 그럼 여기서 b as well as a 해석되니까 아마 해석 보내서 확인해보면은 a가 먼저 나와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a 뿐만 아니라 b도 라는 얘기인데 b가 먼저 나오긴 하지만 해석 자체는 뒤쪽에 나오게 될 겁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해 주시고요 as well as a high level of 높은 수준을 가진 뭐? interpersonal awareness 그러면 어떤 대인관계의 의식 그쵸? 고도의 어떤 대인의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가진 그런 개인들을 필요로 합니다 뭐가? 이러한 집단은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while some students while 동그라미 쳐져야 되겠죠? 콧마 끊어주고요 자 while some students 일부 학생들은요 선천적으로 그치? bring 가지고 옵니다 뭐를? natural understanding of these skills with them 그들의 그들과 함께 이러한 스킬들의 자연스러운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치? 일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는데 they are always in a minority 그들은 항상 소수래요 그쵸? 이런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그쵸? 우리가 굳이 안 가르쳐도 돼 또래 집단의 어떤 형성 때문에 그치? 근데 걔네들이 소수입니다 여기서도 별편을 쳐줄게요 적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확산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자 여기서 to 동그라미 치고요 뭐뭐하기 위해서 콤마해서 끊어줍니다 to bring 가져오기 위해서 bring A into B 그치? bring A into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떤 your classroom 네 교실로 cooperation between peers 또래 사이의 협력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you need to teach 가르쳐야 됩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어떻게? 의식적으로 그리고 carefully 주의 깊게 이해갑니까? 그리고 여기서 nurture 이게 동사로 활용됐거든요 육성하다는 뜻입니다 그쵸? gem은 학생들이 아니고요 skills를 얘기합니다 바로 위에 나와있죠 these skills를 얘기하고요 그러면 continuously 계속해서 육성해야 돼 그 기술들을 그쵸? 내내 뭐 the school years 학교 다니는 내내 그런 것들을 잘 육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깊고 의식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정리되죠? 오케이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소재는요 적으세요 전문가의 관점과 초보자의 관점의 결합을 통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생성입니다 창의적인 팀은요? 그쵸? 창의적인 팀은 save it 보여줍니다 그치? 뭐를 보여줍니까? 역설적인 특징들을 보여주는데 it 여기서 it은요? 팀을 얘기합니다 그 팀은 보여줍니다 tendency 경향을 보여주는데 뭐에 대한 경향이냐면요 오브부터 액션까지가 tendencies를 수식해 줍니다 그러면 생각과 행동에 경향을 보여준대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거지 그치? 자 depth부터 문제 끝까지가 뾰족거리로 묶여서 바로 앞에 있는 thought and action 수식해 줍니다 뜻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되는 거고요 그치? assume 다음에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쵸? 원래 이 thought and action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원래 문장은 5형식으로 assume 목적어 투부정사 그래서 목적어를 투부정사라고 가정하다 이렇게 돼 있었겠지 그쵸? 그러면 우리가 어떻다라고 상호간에 배타적이거나 모순된다 라고 가정하는 생각과 행동의 경향을 보여준대 여기까지가 뭐냐면 창의적인 팀이야 막 되게 뭔가 좋아 보이잖아 근데 걔네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좀 보면은 어? 저게 된다고? 라고 문제 모순되거나 상호 배타적인 거 그치? 요런 막 특징들이 막 보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해가 잘 안되니까 예를 들어주죠 for example 별넘 별표 쳐주고요 두는 동그라미 위에서 해주고 여기서 it's가 지칭하는 건 팀을 얘기합니다 오케이 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의 최고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팀은요 need deep knowledge 깊은 지식이 필요하겠지 뭐에 대한? 주제에 대한 됐나요? 그래서 여기 deep knowledge 를 1번 주고요 need의 목적어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and 세모 해주시고 2번 주면 됩니다 1번 목적어가 여기까지 온다는 게 좀 웃기죠 자 그러면 of subjects 나왔잖아 그 다음에 relevant 나오죠 뾰족거로 열어주시고요 and 앞에까지 뾰족거로 묶이고요 그 중간에 보면 problem 다음에 it's가 있어요 뾰족거로 한번 더 묶어서 바로 앞에는 problems 지켜줄게요 그러면 문제와 관련된 subject 근데 그 문제가 또 어떤 문제냐면 it's trying to solve 여기서 또 팀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 팀이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문제와 관련된 주제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어야 되겠지 전문 지식이 그리고 숙다리 있어야 돼요 숙다리 뭐에 대한 오브부터 끝까지가 소식하고요 그러면 뭐의 숙다리냐면 the process is involved involved 동그라미 쳐서요 앞에 있는 process is 소식하고요 이 ed 때문에 별표 하나 쳐줄게요 involving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연관되어진 즉 수반되어지는 과정의 숙다를 필요로 한다 정리되죠 다음 문제 가볼게요 first 패머치고요 그러나 동시에 자 그 팀은 필요로 합니다 뭐를? fresh perspectives perspective가 뭐예요? 관점이죠 관점 그러면 그 팀에게는 fresh한 신선한 관점이 필요하대 이해갔니? 자 that부터 문제 끝까지 뾰족거루 묶어서요 앞에 있는 perspective 소식합니다 that은 복수 명사를 수식하고 있어요 주격관계대명사 그치? 자 수일치까지 한번 봐주면서 수동태 나오고 있죠 그치? bpp도 한번 체크해주고 ed 동그라미 쳐줍니다 방해받지 않는 신선한 관점이야 누구에 의해서 널리 퍼져있는 지혜나 그치? 혹은 ed네 여기는 자 입증되어진 방법 이해가니? of doing things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치? 널리 퍼져있는 지혜나 일을 하는 뭐 어떤 입증된 방법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 관점이 필요하대요 됐니? 자 다음 문장은 often부터 콤마까지 뾰족거루 묶어서 이 cold pp가요 그치? 이 pp가 this를 소식한다고 보세요 그럼 종종 분리우는 이것은 됐니? 뭐예요? beginner's mind 초심자의 마음이라고 분리우는 그쵸? 여기 pp i and j 하면 안 돼요 자 분리우는 이것은 뭐예요? newcomer's perspective 신참의 관점이다 그 신입자 그치? 어떤 신빙의 관점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 그래서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 땡땡은 즉 이런 식으로 해석하구요 후부터 문장 끝까지 뾰족거루 묶어서 앞에 있는 people 소식합니다 듣니? 자 좀 길지만 천천히 끊어가 볼게 자 주격관계 대명사죠 비동사 바로 쫓아왔으니까 여기 수일치 한번 확인해주고 뭐예요? 호기심 많고요 그쵸? playful 장난기도 넘치고요 그리고 어때요? 기꺼이 뭐뭐 합니다 그치? 뭐? ask anything 기꺼이 무엇이든 물어보는 사람 됐니? 그러면서 no matter how 이거는 however로 바뀔 수 있겠지? no matter how 형용사 이렇게 붙으면 아무리 형용사 하더라도 라는 뜻이야 그러면 아무리 순진무구할지라도 뭐가? the question may seem 그러면 그 질문이 아무리 순진해 보이더라도 이해 가나요? 왜냐하면 they don't know what they don't know 라임이 오지네요 자 what부터 no까지 네모 가로 묶어 볼게요 what은 cut 해석하면 안해부터 해석해 볼까? 그들이 모르는 컷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들이 뭘 모르는지를 모르니까 질문이 아무리 좀 쉬운 거라도 그치? 일단은 물어보고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does 따라서 네모 별표 한번 쳐주고요 따라서 bringing 아이는 동그라미 쳐주고요 동명서 좋습니다 cut 해석해줘야 되겠지 bringing together 함께 모으는 거야 뭐를? 모순되는 특징들을 한 번에 모으는 것은 connect slide 그러면 가속화할 수 있네 그치? 뭐를? 새로운 아이디어의 프로세스를 오버부터 아이디어까지가 수직하면 되겠지 그럼 새로운 아이디어의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즉 빨라진다라는 거지 이해갑니까? 오케이 다음 문제 한번 살펴 볼게요 자 역시 소재 한번 체크해주고 갈게요 사람이 먼저다 그렇죠? 네 문 대통령 지지자 분께서 이 문제를 만드셨나 봐요 Too many officials 여기서 official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디에 있는 공무원이에요? 인부터 시리즈까지 뼈조깔을 묶어서 official 소식해주고요 ED 별표는 쳐주고 얘가 시리즈 소식하는 거지 그러면 문제가 있는 도시들에 있는 그치? 문제 있는 도시들에서는 너무 많은 공무원들이 wrongly 잘못 imagine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니? 데부터 끝까지를 잘못 상상하고 있다 they official 드리겠죠? they can lead their city back to its former glories 자 그러면 뒤에부터 갈까요? 그것의 그 시티겠죠? its는 그 시티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 시티의 former glories 이전의 영광의 도시로 그치? 그들의 도시를 lead back to 되돌릴 수 있다 라고 잘못 상상한대 그쵸? 뭘 가지고 massive construction project 몇몇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해가니? 예를 들면 뭐예요? 새로운 경기장이나 어떤 경전철 시스템 혹은 convention center 혹은 housing project 주택단지 택지죠 택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되돌릴 수 있다 라고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 필자는 그게 아니다는 거지 그쵸? very few very few 그럼 이거 부정으로 해석해줘야 되겠다 거의 없는 그치? 그럼 거의 예외 없이 no public 전체 부정 왔습니다 별편을 쳐주고요 no public policy 그 어떤 공공정책도 cancel 늦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전체 부정 나왔으니까 뭐를 어 조성력 조성력이 뭐예요? 거대한 흐름이죠 거대한 흐름을 그치? 거대한 흐름을 늦출 수 없습니다 뭐예요? urban change 도시 변화에 거대한 흐름을 늦출 수가 없어요 그런 걸로는 안 된다 이런 거지 그래서 we mustn't ignore 우리는 무시해서는 돼요 안 돼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뭐를? 필요를 뭐에 대한 필요였어요? of the poor people of the poor people 어떤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 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후부터 그죠? 문장 끝까지 가 아니라 콤마까지죠 미안 콤마까지 뾰족거루 묶어서 people 소식합니다 자 주격관계 대명사고요 people이 선행사니까 수일치 한번 봐주고 live in 러스트 벨트 러스트 벨트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에 이제 우리가 합당하게 부응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러스트 벨트는요 뭐 이렇게 공업지대인데 좀 이렇게 후져진 거예요 이제 쇠퇴했어 광산처럼 그치? 그런 데에 있는 거예요 그런 데에 있는 좀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but 세무츠고요 public policy 공공정책은 should help 도와야 되는데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가니? not poor places 가난한 지역이 아니라 그죠? 가난한 지역에다 돈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도와야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반짝이는 새로운 부동산은요 그치? may dress up dress up이 이제 차려입다지 차려입을지도 몰라요 뭐를? declining city 쇠퇴하는 도시를 꾸밀 수는 있어 but 세무치고 그러나 이것은 it doesn't solve 풀질 못해 그것의 underlying problems underlying이 뭐냐면 어떤 깔려있는 근본적인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라는 얘기예요 뭐가? 도시에다 돈 쏟아붓는 게 이해가니? 그래서 hallmark 그러면 특징을 얘기하거든요 특징? 근데 이제 전형적인 특징이야 뭐해? declining cities 쇠퇴하는 도시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대부터 끝까지더라 그치? 이제 이거를 고치자는 얘기야 이 사람은 they have 그들이 가졌어 too much housing and infrastructure 그러면 너무 많은 주택이랑 사회기반시설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거야 간단히 생각해보면 뭐야 사회기반시설만 생각해볼까 그거 운영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 가뜩이나 지금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세금이 안 거치거든 그치? 근데 가로등은 누가 키나? 그쵸?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계속 빈곤해지는 거야 그 도시가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relative to 뭐에 비해서 이거는 몸과에 비해서 라는 얘기거든 그럼 뭐에 비해서 그 도시의 경제력에 비해서 이해가니? 자 그래서 여기서 위드는 몸으로 인해라고 해석할 거예요 위드가 함께도 있고 뭐 가지고도 있고 인해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여기서 인해로 해석할게요 몸으로 인해 그러면 all the supply of structure 그러면 건축물의 그치? 건축물의 그 모든 공급과 so little demand 너무 적은 수요로 인해서 it makes no sense to use make no sense 의미가 없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그치? 여기서 이승 가져와 주고요 to부터 문장 끝까지가 진주화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to use public money to build more supply 여기서 이 두 번째 to는요 부사적으로 위해서고요 뭐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to는요 명사적 용법 진주어 들어가 있으니까 명사적 용법이 되는 겁니다 컷 오케이 자 그러면 더 많은 공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공자금 public money 를 사용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이해 거죠 됐나요? 그래서 the foley 그 foley 그 foley는 어리석음이죠 뭐에 대한 어리석음이냐면 오브부터 리뉴얼까지 뼈조카를 묶어서 fully 그러면 어리석음인데 건물 중심의 어떤 도시 재생의 어리석음을 reminds us that 그러면 우리에게 대 이하를 상기시킨대 뭐 cities 도시들은요 aren't structures 구조물이 아니다 cities or people 도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킨대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주제는요 좀 적어볼까요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인간이 침입종들의 확산에 끼치는 영향입니다 오케이 바로 들어가 볼게요 많은 해양종들은 그죠 뭘 포함합니까 including부터 그죠 including부터 fish까지 뼈조카를 묶어주세요 그래서 하우스페이스에서 소식하면요 뭘 포함합니까 굴 습지 풀 그리고 물고기를 포함하는 많은 해양종들이 됐니 음 수동이네요 bpp 그럼 도입 되어졌어요 그죠 for food 식량이나 for erosion control 그러면 어떤 침식 방지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도입되어 줬어요 됐니 여기서 with little 여기서 little의 별표 두 개 쳐줄까요 부정의 의미입니다 거의 없는 그치 그러면 지식이 없는 상태로 뭐에 대한 impact 영향에 대한 근데 they부터 문제 끝까지가 impact 소식하는 거죠 they could have 그들이 가질 여기서 이제 그들이 누굽니까 그 해양종들이겠죠 그 해양종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일단 때려박았다는 얘기에요 그죠 그래서 fish and selfish have been 여기서 have been pp 그죠 현재 완료 수동태 체크 한번 해줄게요 그러면 fish and selfish 이거는 어패류 어류랑 조개류를 한번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패류는요 의도적으로 그죠 계속적으로 얘기해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도입되었대 그죠 all of the world 전세계 곳곳에 그치 뭘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됐나요 자 ing 동그라미 쳐주고요 분석어문입니다 and they provide 적으세요 and they provide 그러면 그리고 그들은 제공한대 food and jobs 일자리와 음식을 제공합니다 이해가니 그러나 세모 치고요 they can escape escape 1번 주고요 and 세모하고 become 2번 주입니다 자 그러면 탈출해서요 돼요 뭐가 돼 위협이 됩니다 어디에 위협이 돼요 여기서 threat 그러면 뭐에 대한 위협 이렇게 되거든 뭐에 대한 위협이 되냐면 토착종 그치 그리고 생태계의 기능 혹은 생계 이해갑니까 여러모로 피해가 좀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대서양연어는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리어가 뭐냐면 그죠 뒤쪽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얘는 어린아이나 동물 같은 거를 좀 이렇게 키우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서양연어가 BPP입니다 키워집니다 그치 어디에서 오신나 펜스 여기 펜이 뭐냐면 이제 우리 아니면 뭐 어장 양식장 이런 걸 얘기해 그래서 해양 그물 양식장에서 길러진대요 이해가니 어디에 워싱턴 스테이트와 브리지시 콜럼비아에 이해갑니까 이 동네에서 이렇게 키워지는데 이 뒤에 맨이 다음에 살몬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 그럼 많은 살몬이 탈출한대요 그쵸 each year 매년 탈출해 그리고 they have been recovered have been PP 밑줄 치고요 현재 알려로 수동태지 그러면 발견되어집니다 옛날부터 계속해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both salt water and fresh water 그러면 바닷물과 민물 그러니까 해수와 담수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어디 이 동네에 있는 뭐 영주 뭐 예천 뭐 이 동네 풍기 됐나요 그래서 자 여가용 낚시도 can also spread 허틀입니다 뭐를 침입종을 그죠 그래서 baitworm 미끼용 벌레들은요 어디에서의 경북에서의 그치 경북에서의 어떤 그 미끼용 벌레들이 어때요 or popular 인기가 많아 throughout the country 그러면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대요 오케이 여기서 지금 m이 대문자로 나왔죠 동네 이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they are commonly packed in 그들은 주로 어떻게 돼요 쌓여 있습니다 그치 어디에 in series 보통 해초에 둘러 쌓여 있대요 그죠 위치부터 문제 끝까지 뾰족거루 묶어서요 이 위치가 say with 수식하구요 위치는 주격관계대명사구요 수일치 온거 확인됩니다 맞죠 그러면 포함하는 해초래 뭐를 many other organisms 다름한 유기체들을 포함하는 해초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if 동그라미 치구요 만약에 the say with 해초가 버려지면요 됐나 it 그거나 그치 여기서 얘기하는건 it은 해초겠지 seaweed나 아니면 유기체들이야 on it on it 옆에 있는 organism 소식하는거고 여기서도 it이 역시 seaweed겠지 그러면 해초 위에 있는 유기체들은 can colonize 군락을 이룹니다 어디에서 새로운 영역에서 그죠 낚시용 장화 여가용 보틀 그리고 트레일러 우리 캠핑갈때 끌고 가는거 그죠 그것들은요 캠핑컵 집어올립니다 유기체들을 그치 그래서 캠핑컵이 동사가 되구요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겁니다 그래서 뭐를 organisms를 at one location 한 장소에서 그죠 그리고 나오네 자 얘가 두번째 동사되겠고 아까 픽업이 1번 동사주면 되겠지 그러면 한 장소에서 organisms들을 이제 픽업해서 move them elsewhere elsewhere elsewhere는 다른 곳이죠 그럼 그것들을 다른 어떤 곳으로 옮길 수 있다 여기서 되면 누구야 바로 위에 나와 있었던 organisms 되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4번 소재는요 뉴욕의 쓰레기 매립지가 아름다운 황금색 밀밭으로 변한다 적어주십시오 자 before 동그라미 치고요 city 다음에서 한번 끊어줄게요 그러면 주어가 좀 긴 편이에요 뭐예요 화려한 고층 건물 금융 본부 관광 센터 그리고 기념품 행상인들이 그쵸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동사 made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make once way to 그럼 어디어디로 나아가다 진출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디로 진출합니까 battery park city 배터리 만드는 동네 인가 봐요 예 이 배터리 만드는 동네로 진출하기 전에 the area 그 영역인데 그쵸 어떤 구역입니까 behind world trade center 뾰족하러 묶어주고요 area 소식합니다 그쵸 그러면 세계 무역센터 뒤편에 있던 동네는 어때요 거대하고 giant하고요 gross gross가 이제 혐오스러운 역겨운 이런 거거든 자 그러면 역겨운 landfill 매립지 쓰레기 매립지였어요 그쵸 1982년에 예술가인 이 양반이 decided 결심했죠 뭐하기로 결심했냐면 return a to b 그러면 여기 back to 같이 묶을까요 자 그러면 a를 b로 되돌리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랜필 그 매립지를 뭘로 그것의 루츠 뿌리로 그러니까 원래 모양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대 r도 동그라미 치고요 비록 temporally 일시적이긴 하지만 잠시나마 좀 깨끗하게 되돌리기로 했나봐요 자 그래서 자 이 양반은요 bpp네요 밑줄 쳐주고 수동 여기서 b commission to 까지 묶으면요 뭐 뭐 해달라는 의뢰를 받다거든요 여기 지금 to 있죠 그래서 연결해주세요 뭐 뭐 해달라는 의뢰를 받다 누구에 의해서 의뢰를 받았냐면 이 public art fund 공공예술기금이겠죠 얘로부터 돈을 좀 받았어 뭐 해달라고 받았냐면 create 만들어달라고 그쵸 one of the most significant and fantastical piece of public work 가장 의미있고 환상적인 public work 공공사업들 중에 하나를 만들어달라고 이해가니? 자 맨하튼 부터 끝까지가 앞에 있는 work 소식하는거지 그럼 맨하튼 has ever seen has ever pp 그러면 맨하튼에서 지금까지 본 그죠 역사상 가장 의미있고 환상적인 공공사업 작품들 중에 work 중에 하나를 만들어달라라고 의뢰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녀의 컨셉은요 was not not a but b a가 아니라 b였던거지 뭐가 아니었어 전통적인 조형물이 아니라 뭐야 살아있는 설치 조형물이었던거에요 그치 dp부터 문제 끝까지가 뼈조카로 묶여서 installation 수직해주고요 주격관계대명사입니다 그쵸 that changed the way 방식을 바꾼 살아있는 설치 조형물이야 자 way를 public부터 art가 소식합니다 그러면 대중이 미술을 보는 방식을 바꾼 살아있는 설치 조형물이었다 그래서 예술의 이름으로 이 양반은요 아름다운 황금 밀밭을 푹 놓았대 그러니까 만들었다라는 거지 right in the shadow 그림자 바로 그곳에 뭐의 그림자에요 빛나는 쌍둥이 빌딩의 그림자인 바로 그곳에다가 그치 황금 밀밭을 만든거에요 이해가니 그래서 자 여기 지금 글씨가 삐뚤어져 있죠 네 작품 이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여자는 그치 그리고 이 여자와 어떤 자원봉사자들은요 removed 1번 주세요 제거했어요 뭐를 쓰레기를 제거했어요 어디로부터 4 에이크 랜드 그러면 그 4에이커의 땅에서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플랜트 심었어요 뭐를 황색 어떤 물결의 작물을 이해가니 그 지역 위에다가 그죠 그래서 자 콧만 끊어주고요 그러면 수개월의 농사와 이리게이션 이건 뭐에요 관계죠 관계 아이입니다 아이 개가 농사짓는데 필요한지 논밭에 물대는 그 일이죠 그럼 수개월의 농사와 관계 후에 그 밀밭은요 어떻게 됐어 번성했어 그리고 준비가 됐죠 이게 무슨 준비가 되는 거야 수확할 준비가 됐다는 거야 잘 자랐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그 예술가와 자원봉사자들은요 수확했네 thousands of pounds of wheat 끊어주고요 그러면 밀 수천 파운드를 수확했습니다 됐니 여기서 투부정서는요 결과의 의미로 해석을 해줄게요 그래서 수확해서 줬대 그죠 누구에게 그 도시의 푸드뱅크에다가 됐나요 ing 동그라미 쳐주고요 콤마 and를 줄게요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해줬습니다 both a and b 그러면 마음과 몸에 그죠 뉴욕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모두 영양분을 공급해 주었다 따뜻한 얘기네요 그죠 도표부터 이런 거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업법 문제 들어갑니다 소재는 심해 생물들의 특징입니다 자 organisms living in a deep sea 자 living부터 sea까지 뾰족거루 묶어서 앞에 있는 organism 소식할게요 그러면 심해에 사는 생물들은요 여기 sea에 수일치하는 거 아닙니다 have는 수일치니까 별표 하나 쳐주세요 자 organism s 복수에 맞춘 겁니다 have pp도 현재 원료 체크해 주고요 적응해 왔습니다 어디에 어 뭐야 높은 압력 그러니까 고압인데 여기서는 심해 높은 수압을 얘기하겠지 수압에 적응해 왔대 그죠 by ing by ing 뭐뭐 함으로써지 그럼 저장함으로써 water and air bodies 그들의 몸 안에 물을 저장함으로써 수압을 같이 마쳤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 문장이 독립분석 의문입니다 독립분석 의문은 우리가 접속사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돼 있는 데서 접속사 없애죠 그 다음에 주어가 앞뒤가 같을 경우에 얘를 생략하잖아 근데 얘랑 얘랑 다른 거야 앞뒤에 주어가 각각 다를 때 이 친구를 남깁니다 그 분사 구문을 독립분사 구문이라 불러요 독립분사 구문의 특징은 접속사 없고요 주어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동사를 그냥 가만히 내두는 게 아니고 얘도 ing 형태로 바뀌겠죠 그러면 주어 나온 다음에 뜬금없이 ing 나와요 동사가 없는 문장처럼 보여요 그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some 주어 남아있고요 그치? 뒤에 생략되어 있는 건 뭘까? of the organisms 뭐 이런 거겠죠? 이해갑니까? 그러면 그 어떤 유기체들 중에 일부는요 ing consisting 구성되어 있습니다 almost entirely of water 거의 전부가 물만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이해갑니까? 대부분의 deep sea organisms items는요 lack 뭐뭇이 없다죠 뭐가 없대요? gas brother 이게 불에예요 불에 그치? 물고기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거 그 불에가 없대요 그래서 그들은요 또 어때요? 냉혈 동물입니다 cold blooded 그치? 그러면 냉혈 동물이에요 어떤 냉혈 동물이에요? death부터 environment까지 뼈적거리 묶어서요 organism 소식합니다 역시 주격관계대명사 organisms 복수니까 수일치 왔고요 됐니? adjust A to B 그러면 A를 B에 맞추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어디 주변 환경에 그들의 주변 환경에 자신들의 체온을 맞추는 냉혈 아니래 allowing 동그라미 치고요 문사 고문이죠 콤마는 엔드로 줄게요 그리고 가능하게 해준대 그 냉혈 동물이라는 게 가능하게 해주는데 그들로 하여금 to survive allow 네모치고 to survive 네모쳐서 연결할까요? 그러면 O 형식 동사 되겠지?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살아남게 해준대요 이해가니? 어디에서? in a cold water 찬물에서 그죠? wild ing 체크해주고요 뭐뭐하는 동안에 그러면 낮은 신진대사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찬물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됐죠? 그래서 많은 종들 많은 심의 종들은요 낮춥니다 동사에요 뭘 낮추죠? 그들의 신진대사를 낮춘대 so much 더럽게 많이 낮춘대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so that 연결해주면 so 형되시지? 어 뭐야 뒤에 거 할 정도로 형용사하게 낮춘대 됐나? 뭐 they are able to survive 그들이 살아남을 정도로 이해가니? without food 음식 없이 생존할 수 있도록 for a long for long periods of time 그러면 오랜 기간 동안 그죠? 신진대사가 낮으면 소화도 늦게 할 거 아니야? 엊그저께 먹은 샌드위치가 아직도 위 속에 남아있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음식 없이 생존할 수 있다라는 거지 됐나요? 여기서 에즈는요 because으로 줄게요 because 왜냐면 finding 아인 동그라미 치고요 동명서 주어입니다 찾는 것이 finding is first food 그러면 드문 음식 rare죠? rare food 그러면 음식이 거의 없는데 그걸 찾아다니는 것이 그죠? 근데 그 food를 데프터 available 수식해 줍니다 됐은 주격관계 대명서고요 수일치 확인해 주고 그러면 먹을 수 있는 드문 음식을 찾는 것이 expense 수일치 와야 되겠죠? 자 이 수일치는 어떻게 맞춘 거야? finding에 맞춘 겁니다 그죠? expense 소비하기 때문에 뭐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이해갑니까? 오케이 그래서 많은 어떤 포식성 물고기예요 포식성 물고기인데 어디에 있는 어디에 있는 deep sea 심해에 있는 많은 포식성 물고기는 are I kept with 가지고 있대 뭘 가지고 있어? 거대한 입과 뾰족한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니? 자 여기서 분사구문 또 나옵니다 enabling 동그라미 쳐주고요 콤마에는 and로 줄게요 그리고 이 이빨이랑 그 큰 입이요 그죠? 네모치고 to hold on 네모치고 연결 O형식이지 여기서 댐은 포식성 물고기죠 그 포식성 물고기들이 뒤에 거 할 수 있도록 해준대 뭐 할 수 있니? 자 hold on 1번 주고요 붙잡고 뭐를? pray를 이해가니? pray를 붙잡고 그리고 overpower 2번입니다 overpower는 제압하는 거거든 그것을 제압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서 있은요 앞에 나왔던 pray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되죠 그래서 몇몇 그런 포식자들 아까 얘기했던 심의 포식성 물고기들은 근데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또 한번 설명합니다 hunting부터 ocean까지 뾰족거루 묶어서 predators 수직하고요 hunting 하얀지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그치? hunt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잡는 거지 어디에서 해양의 잔광구역 그치? 잔광구역에서 먹이를 잡는 일부 포식자들은 여기서 이제 have가 들어와야 됩니다 왜? 복수니까요 그치? 주어가 복수였으니까 가지고 있대 뭐를? 뛰어난 시각적 능력 그러니까 시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고 와요 동그라미 치고 반면에 others 여기서 the others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케이 others 들어가야 돼요 또 어떤 포식자들은 are able to create 만들어낼 수 있어 their own light 자기만의 빛 그죠? 두 동그라미 치고요 위에서 뭐하기 위해서? attract prey or a mating partner 먹잇감이나 짝짓기 파트너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빛을 내는 거야 물고기 중에 이런 물고기 있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뿅 하고 등 달려있는 거 그치? 그림 완전 피카소네 자 다음 3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소재는요 단일 식물 경작이 하나의 식물 경작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문제점 입니다 됐나요? 자 인류의 혁신입니다 어디에서? 농업에서의 인류의 혁신은 has unlocked has pp 밑줄 치고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할 거예요 그러면 문을 열었다 뭐? 계량해 그러니까 계량을 가능하게 했다 이런 얘기지 어디에서? 사과 튤립 그리고 포테이로에서 이해가니? 자 끊어주고요 됩부터 끝까지 가요 앞에 있는 애들 수식하는 게 아니고 이 주격관계대명사가 modification 수식하는 겁니다 자 주격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바로 동사 쫓아오고 있는 거 확인되죠 그치? have been pp 현재 완료 수동퇴되는 거고요 거기보다 하나 더 체크해줘야 되면 would have pp 뭐 뭐 했었을 것이다 그럼 결코 실현할 수 없었을 계량 이해가니? 뭘 통해서는 a plant natural reproductive productive cycles 식물의 자연적 반식 주기를 통해서는 결코 실현할 수 없었을 그런 계량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작 과정은요 has pp 위출치고요 결과의 의미를 또 나타낼 겁니다 그러면 만들어냈어요 뭐를 some of the recognizable vegetables recognizable 알아볼 수 있는 이란 얘기지 어디에서 vegetables and fruits 몇몇에 알아볼 수 있는 채소나 과일을 만들어냈어요 consumer부터 이제 끝까지가 앞에 있는 vegetables and fruits 수식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식료품점에서 찾는 이해가니? 네 역시 여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서 생략되어 있어요 look for 다음에 목적어가 없죠 뭘 찾고 있는지 그죠? 그게 vegetables and fruits 가 여기 들어갔었어야 되겠지 그래서 소비자들이 식료품점에서 찾는 몇몇에 알아볼 수 있는 채소나 과일을 만들어냈습니다 however 네모에 펼쳐줄게요 그러나 blind on 아인스 동그라미 치고 동명서가 주어져 그치? 만약에 그냥 일반 동사가 왔다라고 하면 단수 취급해 줬어야 되는데 저 동사가 왔기 때문에 필요 없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can leave 동사 되고요 자 의존하는 겁니다 어디? 오직 소수의 재배작물들에만 의존하는 것은 can leave leave 목적어 형용사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목적어를 형용사 상태에 두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인간을 취약한 상태에 들 수 있대 뭐에 취약해? 기약 굶주림 그리고 agricultural laws 농업의 손실에 취약한 상태로 들 수 있대요 만약에 harvest is destroyed BPP 위줄 치고요 추수가 망치면 그 한의 농사를 망치면 굶어 죽거나 그치? 농업의 손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의 사람이 죽었대요 오버트 코스오브가 뭐뭐 동안이거든 그러면 3년 동안에 그치? 3년 동안에 100만 명의 사람이 죽었는데 뭐 하는 동안이 또 나오네? 그치? 아일랜드의 어떤 감자 기근 동안에 왜냐면 아일랜드 사람들이 의존했기 때문이에요 주로 어디에다가? 포테이토와 밀크 됐나요? 2 동그라미 치고 위에서죠?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를? 영양학적으로 balanced meal 균형 잡힌 식사를 만들기 즉 마련하기 위해서 우유랑 감자만 먹었대요 이해갑니까?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continue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it's 여기서 it's는요 humanity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인류가 어떤 재배 식물과의 그쵸? 공생관계 symbiotic 이게 공생의 공생하는 이란 뜻이거든 그럼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거야 누구랑? 재배 식물과의 그치? 공생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류는요 must low 고려해야 됩니다 뭐를요? 생물의 다양성을 됐나요? allow 1번 주고요 and 세모하고요 recognize 2번 주입니다 그리고 인식하고 있어야만 해요 뭐를? 잠재적인 결점들 여기서 benefit이 아니었던 거지? 음 그래서 결점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결점들이에요? depth 끝까지가 drawbacks 소식합니다 여기서 mono cultures 여기서 mono가 하나 이런 거 알아? mono, stereo 뭐 이런 거 아니? 그래서 하나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단일 경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해? 한 가지 특정한 작물의 그 재배만 의존하는 거지? 그래서 단일 경작이 가져올 수 있는 introduce 할 수 있는 결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대비가 필요하니까 그죠? planting 아인스톤그라미 쳐주고요 동명서 주어죠? planting seeds of all kinds 모든 종류의 씨앗을 심는 것은요 끊어주고요 even if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그제? 그럼 비록 they don't seem 보이지 않을지라도 뭐라고 보여요? 지금 당장은 useful 하거나 이득이 되는 것 같이 않아 보이더라도 모든 작물에 씨앗을 심는 것은요 can ensure 보장할 수 있습니다 뭐를? 장수 즉 오래 보존됨을 보장해 줄 수 있대 뭐해? of those plants for generation to come 아까도 to come 나왔었는데 그치? 다가올 세대 이해가니? 그러면 다가올 세대들을 위해서 그러한 식물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있어요 그쵸? a balance must be stuck or let's strike a balance 그러면 균형을 유지하다거든 근데 지금 수동태로 됐잖아 그치? 밸런스가 여기 나가 있습니다 그럼 균형이 유지되어져야 합니다 뭐랑 뭐 사이에? between a and b 이렇게 되겠지? between a and b 아이고 b 자 그러면 어 natural's capacity for whiteness 그럼 야생에 대한 그치? 야생에 대한 자연의 능력과 Humanity's desire for control 통제를 위한 인간의 욕망 사이에서 균형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니? 오케이 자 여기까지 30번이고요 31번부터는 강의실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복습 꼭 하시고 알겠죠? 알겠죠?